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관장의 대인은 부은빈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랜만에 대만에 방문했습니다 매일매일 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관장의 초대를 받아서 대만에 올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 비법을 다들 알고 계시나요? 정관장의 스타 제품인 에브리타임입니다 한국의 6년근 홍산만을 고집하고 있는 정관장 기운을 북돋우고 또 체력을 보충하는 데에도 탁월해요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가족에게 추천하는 브랜드입니다 가벼운 포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가장 한국적인 건강관리법 내 마음에 꼭 드는 홍삼으로 고향해요 우리 모두 정관장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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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